조승래 국회의원이 지역대학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이 법안은 조승래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립대학의 목적과 책무, 총장 운영에 관한 사항,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등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조 의원은 지역 국립대가 무너지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국립대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